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음 주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선거 부정 문제만 다루면 국가를 재난으로 구한 영웅의 반열에 들었을 겁니다. 그 영웅의 반열에 들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윤 대통령이 저버리는 이유는 뭐 짐작이 되는 바가 있지만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화가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보수 진영의 최소 50% 이상 정도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의 최소 50% 정도 최소 50% 이상이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뭡니까 원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지금 심한 지경입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그냥 부글부글 민심입니다. 그 이상은 무슨 단어를 표현해야 될지 보글보글 민심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부글부글 민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논조라는 것은 선거에 관해서는 대부분 다 거짓말을 쓰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사실과 진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댓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민심의 소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은숙님이 말씀하신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정선거가 중요한 게 누가 당선이 되었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지역구 주민들은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되면 선거 조작을 해서 당선이 되든 상관이 없다 이런 미친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지 관계없이 옳은 것은 선거부정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전선거는 80대 20의 투표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정당한 투표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도 조갑재는 80대 90이 아니라 90대 10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블당의 90%가 나오고 국민의힘이 10%가 나오더라도 조갑재는 여러분들 예 일체 부정선거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떠들 겁니다. 이분 말씀이 지금은 60대 30이니 60대 5대 35가 나오지만 앞으로는 85대 여러분들 15도 나오고 80대 20도 나와도 그것도 합리화하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룰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 수준입니다. 윤 대통령이 덮고 가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실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되면 본인이 여러분들 죽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자성의 멸사봉공 살신성인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덮고 가면 윤 대통령도 죽지만 국민들이 죽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혼자 죽지만 국민들은 5200만이 죽지 않습니까 선거는 5300만 전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게 5300만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얼마나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입니까 대통령을 하지 말든지 대통령을 했으면 5300만 명의 생사와 여름 관련된 부분에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집안에 가장이 돼서 개론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지금이 참 홀가분한한 생각이 듭니다. 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까 그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 정도 하게 되는 겁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것이고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그건 남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가 풍요와 함께 여러분들 지금 성장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약품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그 남자들의 책임감 상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이 인간을 분발하게 하고 인간을 더 나은 인격체로 완성케 하고 인간을 진실되게 하고 인간을 성실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분투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책임감. 내가 낳은 자식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후손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직에 오른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300만 명의 여러분들 뭐죠 명운을 좌우하고 그분들의 뭐죠 생사를 여러분들의 여탈권을 치는 거하고 거의 같은 정도의 무게감이 따르는 겁니다. 5300만 명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이유이든 간에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옳지 않은 일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인간의 시계라는 것은 참새처럼 짧아 가지고 눈앞에 이익만 보니까 그냥 대충 뭉개면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시계를 확장하게 되면 이렇게 거대한 악과 손을 잡고 선거 부정을 깔아뭉기는데 대통령 이름들 침묵하고 때로는 협력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대통령의 운명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준현님께서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가 부정선거 정거가 차고 넘치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폭동이 일어났을 법인데 무슨 생각으로 젊은이들을 비롯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은 어떤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르고 싶어 이렇게 침묵하는가 여기에 준현님이 16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다른 큰 신문화와 달리 20명 15명 16명이 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피눈물 만한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저는 자식들의 여러분들 부양해야 되는 책임감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자유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한계에서 항상 억누르는 것은 내가 낯서 자라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화를 향유한 우리 민족이 선거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것이란 것이 너무나 눈에 여러분들 선하고 밟히기 때문에 제가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 제가 권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50여 명의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해 가는 분들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늦었습니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인데 고대 연대 서울대 교수님들에 의한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내가 볼 때 나라가 아니고 그냥 뭐죠 이건 완전히 뭡니까 내일 망해도 뭐죠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있는데 정교모를 제외하고는 대학 자원에서 선거 부정 문제의 규명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 정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나라가 됐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신상태라는 부분을 반영하는데 너무나 심각한 위기입니다. 인간이란 것이 개돼지하고 달라 가지고 빵만으로 살 수 없고 빵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선에 대한 욕망도 있어야 되고 오름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죠 반듯함에 대한 뭡니까 열망도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해서 아홉 번 부정성을 치르고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고 헛법재판들이 이름대로 qr코드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합리화해 주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검사를 30년 했는데 그냥 뭐죠 문산 쳐다보는 것을 1년 6개월 이상 하고 그게 나랍니까 소새끼의 나라도 아니고 뭡니까 개새끼의 나라도 아니고 그게 나라냐 말이에요 그게 그게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부정선거가 완전히 고착화가 돼가지고 나라가 골로 가게 되면 도대체 앞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이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뭡니까 노후는 얼마나 망가지겠냐 이야기에요 여러분들 이 보면 어떤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르고 싶어 이렇게 침묵하는가 이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일 겁니다 다 여러분들 언론에 뭡니까 중견 칼럼이스들이 다 여러분들 헛소리를 하지만 이 민초들이 여러분들 어제 거제 여러분들 대구 경북의 조작값이 왜 15%가 되지 않고 5%가 돼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성리하게 됐는가 라는 그런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남긴 저런 댓글인 겁니다 이게 진짜 목소리거든요 이거를 대통령질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어찌 저리도 유약한지 집구석은 썩어 썩어 가는데 남의 집 구경이나 다니면서 헤헤거리고 있으니까 참 힘들다 한 분이 대통령 나무란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구제불능이다 총선 이후의 삶이란 것은 낚시의 미끼 떡밥 유혹에 걸린 물고기 신세가 될 것이다 자항도 못하는 물고기란 요리 대상일 뿐이다 잡힌 후에 신세 타령만 할 것인가 저는 진작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통령의 침묵이 설명이 안 됩니다 대통령 침묵을 여러분 우리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학위를 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현상을 진단하고 지금을 진단하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상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저렇게 구세라 금순이도 아니고 구세라 뭡니까 침묵을 하는지를 보면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부정성을 다루기만 하면 지금의 지지도보다 따따따따따따뿐이 될 건데 왜 침묵하냐 왜 침묵하냐 침신풀이 땅콩으로 침묵하냐 그건 아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언가가 뭐냐 그렇게 여러분 찾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초기에는 경상북도 대구의 여러분들 조작값이 5%를 낮춘 것이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그냥 흘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선거 결과의 최종 집계라는 것은 집계라는 것은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결국은 조작 단계를 거치는 소위 조작용 서버 조작용 pc에 의해서 모든 마지막 개수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15%를 5% 낮춰 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냥 당선시켜준 모양이다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방송을 했죠 확정적 사실은 이야기하지만 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상황이 답답하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이 이처럼 들끓라면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메시지라도 있으면 좋으른데 문제 해결에 엄두가 안 나서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부정선거의 우려가 없도록 완벽한 개선책이라 내놓아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나라가 끝장이 납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일제히 깨어 망해가는 이 나라와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 온천지가 깨어나게 모두 외쳐야 죽어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체제의 대통령 거짓과 위조가 판치는 세상에 무엇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기가 찬 겁니다 선거가 허물어졌는데 집이 무너져 이러면 집에 대들보가 무너졌는데 그게 뭡니까 제비표 이런 페인트를 사가지고 콧게 칠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죠 대통령이 뭐죠 해외나 세일을 한다 뭐가 뭐하고 갔습니까 페인트 칠하는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나라는 썩어가지고 대들보가 이러면 허물어지는데 대권의 어느 분 말씀처럼 경제도 중요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고 하시는데 세상 사회는 때가 있고 시가 중요합니다 사의로 부정선거의 정거인밀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수사로 밝히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바보들아 경제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존재하고 경제가 있지 문제는 부정선거야 어립습고 불쌍한 국민들아 나라가 정말 걱정된다 삶에 숨이 탁탁 막힌다는 겁니다 동의하신 분이 다섯 분이랍니다 잘 생각해보면 검찰총당 때부터 고발을 계속 뭉개면서 도독놈들에게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류창고 같은 데가 4.15 총선 이후 화재도 많이 났는데 정거인밀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해서 안 되는 일이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역시 죽임을 당하듯이 부정선거를 행했다든 역시 죽음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형법의 정의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것은 그거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러분들 천지에 다 공개가 돼가지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러분들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고 대통령이 뭐죠 문산 쳐다보시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국민들 대지나 개로 여기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 선거 부정에 대한 기사가 하나라도 나면 그 밑에 100개 200개 이런 댓글들이 민초들이 그렇게 뭡니까 애절하게 이러분들 뭐죠 요구하고 원망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분들 세금으로 먹고 타는 인간들에게 입을 담을 수가 있냐 그거는 짐승의 길이지 인간의 길은 아닌 거죠 여지껏 어려운 고비 때마다 남의 힘으로 그저 살아온 한국든이라서 참정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를 모르는 모양입니다 인간과 같은 피조물은 쉽게 얻으면 감사함과 고마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용명하게 싸우는데 그 나라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아랍인 입장에서 좀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고향인 구약의 여러분들 가난한 땅을 여러분들 찾기 위해 아주 피눈물하는 여러분들 600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되면서 그렇게 이런 나라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참 제가 감동적인 것은 그것을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그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후손들 키웠기 때문에 지금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보이는 그런 기백과 결기와 용기와 전쟁에 대한 뭐죠 결의 같은 경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 말씀처럼 형님 말씀처럼 여지껏 어려운 고비 때마다 남의 힘으로 그저 살아온 한국인들이라서 참정권 귀한 것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방송 나가고 나서 제가 댓글을 대부분 다 읽어보는 편인데 그 댓글 내용 가운데서 너무나 참 뭐 무슨 메이조 신문의 칼럼니스트 글보다 훨씬 더 진솔되고 더 훌륭한 그런 논평들이나 댓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취합을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원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5300만 명의 생사와 5300만 이유로 이어지는 후손들의 생사 여탈권과 관련해서는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화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제도권 언론들이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초들이 우리 역사상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 권리를 되찾고 노예 신분과 종놈 신분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분발하는 길 외에는 딸리 다른 대안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부정선거를 회부하는 그런 시리즈가 지난 6월 달에 완간이 됐습니다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1군의 정치 세력과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주도했던 그런 사전특표 득표수를 통한 권력의 탈지 행위를 낱낱이 파악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공병호 tv를 후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선거 부정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박멸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이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후손들의 권리를 지키는 그런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아주 훌륭한 그런 통사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그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3부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다는 부분을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반인들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 아 저렇게 조작을 했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3부 대통령 선거의 조작뿐만 아니고 2017년 이후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땅에서 자행됐던 이 소위 선거사기의 전산조작의 여러분 기본 털을 오늘 공개하고 내일은 그 선거사기 세력들이 사용했을 법한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거사기 상황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털만 공개하고 내일은 직접 시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부 대통령 선거의 조작값은 4.15 총선 이후에 4월 16일 이른 아침에 이근영 당시 민주연구원의 전략기획본부장 4.15 총선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통하는 이근영 씨가 공개했던 보정값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선거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사기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낙선시켜야 될 정당의 후보와 당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이에 격차를 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보셨지만 이 그래프가 항상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4.15 총선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조작 전국 차원에서 조작값 25%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수평축은 수평축은 차이값 사전평이 당일투표 특별의 차이값입니다 수직축은 선거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12.5%가 여러분 전국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겁니다 선거구마다 정상적인 투표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그래프가 겹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투표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각 정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만족될 때 정상투표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세력들이 뭘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이 사회 격차를 늘려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은 4.15 총선이기 때문에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입니다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플러스 17.5% 마이너스 17.5%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국의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12.5%만큼의 표를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해서 도독질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더블당 후보에게 플러스 처리하는 더해주는 식의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 차이를 얼마만큼 여러분 늘릴 것인가 줄여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사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따지면 전산 조작할 때 프로그램을 따지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의 아주 간단한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조작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조악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간단한 그런 조악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지금까지 9번 조작해 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대한 조작 실태는 도독놈들 2권과 3권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책의 6-12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전국에서 표를 훔친 게 나옵니다 이게 1번이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덕표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구 광역시에서 윤석열 후보는 68만 9천표를 얻었고 그 가운데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이재명 함께 빼앗긴 표가 2만 7천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 7천표 플러스 2만 7천표입니다 이것이 비율로 따지면 3.9%밖에 안 됩니다 3.9% 경상북도는 67만표입니다 67만표 가운데 2만 2천표를 여러분들 마이너스 처리하고 2만 2천표를 플러스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 3.3%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울산 17만 7천표 인천 38만 3천표 충북 24만표 경기도 164만 9천표 서울 142만표 이것은 뭐죠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덕표수고 여기서 여러분들 훔친 덕표수는 2번 칸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142만 6천표를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덕표수 얻었는데 이 가운데 34만표를 훔친 겁니다 이게 자세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권역별로 선거구보다 모두 다 분석을 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뭐죠 그래서 조작값을 다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환원을 시켜보게 되면 여기가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같은 경우는 왼쪽이 왼쪽이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표입니다 중구 이재명 플러스 7.1 윤석열 마이너스 6.2 동구 플러스 5.0 마이너스 4.0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구해가지고 차이집을 구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는 그런 값이 나옵니다 어제 여러분들 공개한 것은 바로 3구 대통령 선거 전국 권역별 조작값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제기했던 것은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15%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을 누군가가 5%로 조작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기한 겁니다 15%에서 5%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합니다 15% 조작값이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 적용됐으면 이재명 후보가 2,900 몇 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이게 누군가가 윤 후보를 도와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의혹과 의심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뭐하고 같은 거 아니까 4.15 총선 당시에 4.16일 날 이건영이 발표했던 이 문제가 됐던 사전투표 보정값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16년도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마이너 처리하고 그것을 당선시켜야 될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4.15 총선의 조작방법하고 2022년 3.9 대통령 선거의 조작방법을 일치하는 겁니다 다만 차이값은 조작 정도를 결정하는 조작값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4월 16일 날 2020년도 4월 16일 날 이건영이 여러분들 발표했던 잠시 올렸다가 여러분들 금세에 지워버렸던 페이스북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막판에 이건영 이야기입니다 4월 16일 2020년도 4월 16일 날 아침에 올린 겁니다 이러저러한 괴문서들이 돌아다녔는데 실제 우리당 전략기획파트의 예측은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제가 자랑질하려는 것은 아니고 나름 민심을 잘 읽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선택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확실하게 중간 거비를 받아 연료를 가득 채우고 다시 힘을 집을 낳습니다 나름 민심을 잘 읽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부정성을 한 거죠 이건영이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도 4.15 총선을 거의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에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전국의 권역별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한 것을 자인을 한 그런 글이 4월 16일 날 나온 거죠 똑같은 겁니다 방법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정값을 여러분들 이야기해 여러분들 지금도 이건영 보정값으로 누르면 이렇게 수많은 기가 나오고 이게 그 당시 제가 방송하던 이건영 작품 사전투표 보정감의 비밀 보정값 주인인 이건영의 운명 이게 공병호 tv가 다룬 것이고 김소연 변호사 당시 글을 썼고 그 당시 가세연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산 조작을 해서 득표수를 만들면 그럼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그대로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장을 한 번 더 분명하게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선관위가 주도하는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그 조작으로 선관위가 발표하는 후보별 득표수하고 개표수에서 개표를 거쳐가지고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속의 후보별 투표지 개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후보자들이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선거 무효소송을 대부분 제기 안 합니다 설령 선거 무효소송을 후보가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는 그런 증거 보존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이미 선관위가 발표해놓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있는 실제 진짜 실물투표지를 모두 다 분쇄 내지 파쇄하고 인쇄소에서 사전투표자하고 당일투표를 다 찍어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선관위 위원장이 다 법원의 여러분들 판사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6번 실시됐던 재검표장에서 혹은 증거 보존 신청 절차에서 모든 표들이 다 갈아치운 겁니다 투표함을 그러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강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소위 선거 사기에 주력 부대라는 것은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전혀 걱정할 것 없다 이야기죠 누구도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을 까자고 이야기하지 않고 설령 까자고 이야기하게 되면 법원이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지역선관위의 사무국장 이하 여러 사람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투표함을 전체를 통을 갈아가지고 새 투표지를 갈아치운 다음에 그대로 제출하는 겁니다 언론들은 그냥 넘어갔지만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선거에서도 재검표가 있었죠 그때도 여러분들 뭡니까 다 새로 갈아치운 투표지를 깔아가지고 그걸 샌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 조사회가 다 나왔죠 그러나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도 하지 않고 눈치를 못 든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라는 것은 투표함 따로 발표 따로 온 겁니다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라는 것은 그냥 요식형인 겁니다 얼마든지 갈아치워가지고 이런 법원에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 분이 말씀이 아니 이 투표지를 갈아치워야 되는데 실물투표지가 필요한데 부정선거는 있었지만 이건 업무론의 결정판이십니다 이렇게 수연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득표수 조작은 숫자를 분석하며 조작값을 이용해서 받는 숫자가 나옵니다 투표함 속에 투표지 개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거 무효소수는 모두 기각시키면 되고 기각이 되지 않으면 4.15 총선처럼 법원의 투표함을 모두 바꾸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 앞으로 노예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물로 된 투표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법원에 정거보전신청을 명령을 내리면 다 갈아치우고 집어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인데 전산조작을 한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지역선관위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표함을 갈아치우는 데 이런 종사한 세력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에 대한 인적 쇄신이 없이는 대한민국은 그냥 노예국가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선관위라는 조직이 그냥 범죄집단인 겁니다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방법이라는 것은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특표소를 조작하고 둘째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제를 투입하는데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표수와 개표위의 투표함 속의 투표주소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문제가 전혀 없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후보들은 선거에 불복해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4.15 총선처럼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도 지역선관위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표수에 맞춰서 투표함 속의 투표제를 전부 갈아치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주는 겁니다 완전히 개판 나라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권력을 도덕질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 되고 제도화된 나라인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나 사람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앞으로 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베네수엘라가 아니고 벨라루스가 아니고 이런 창피한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권력을 뭡니까 다 도덕질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득표수를 만든 증거물은 로그인 기록이나 모든 걸 다 인밀했지만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여러분들 일주일도 안 걸릴 겁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합바지가 아니고 그냥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덮어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핵심이 뭔가 하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나 현상을 접근할 때는 본질과 핵심이 뭐냐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본질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보조가 뭔가 하니까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재금표장에서 모두 다 이런 심근 다발 같은 투표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다 뭔가 하니까 그게 보조적인 증거물들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만든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 이름으로 제조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조작된 숫자를 정확하게 뭐죠 밝혀낸 것이 제야 전문가의 조작값이고 그것을 여러분 정리 정돈한 것이 부정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인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국가로서는 여러분들 일어날 수 없는 공적기관이 선거부정을 주도한 것이 아홉 번 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은피하는 인간들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실물 개수하고 전산 조작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야기죠 전산 조작으로 200표를 여러분들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100표로 쑤셔 넣더라도 100표 차이가 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전산 조작으로 이재명이 200표를 더 가져도록 여러분들 조작하더라도 시간이 없거나 여의치 않아 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지 못해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점은 개수 사이 200표 차이가 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단 없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법원의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야밤중에 지역선관위의 사무총장과 이런 핵심 멤버가 잘 아는 이런 인쇄소에 찍어가지고 뭐죠 선관위가 발표한 대로 여러분들 맞추어서 맞춤형 투표함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컴퓨터 조작을 해가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변호사분들이 여러분들 착하게 집은 겁니다 변호사분들이 하신 말 중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나 개표 중간 결과를 전산을 통해 취합하여 수시로 중간 발표한 걸 금하고 개표 현장의 수개표로 통하여 나오는 투표 결과를 전화나 팩스나 이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취합하여 최종 발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로 들어가는 순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수개표를 하더라도 다 여러분들 뭐죠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종로구에서 이재명이 100표 윤석열이 200표를 얻었다는 것이 전송되는 순간 뭐죠 그냥 바타치기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실제로 조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는 대선 조작을 어떻게 했냐 대선 조작을 한 방법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조작을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인간들이 핵심은 조작용 pc입니다 복잡한 여러분들 기계가 필요하지 않고 두 세대 등이 여러분 컴퓨터만 있으면 다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 분이 제 방송을 듣고 전산을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전산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된 노트북만 있다면 얼마나 조작이 가능합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야 전문가가 무슨 10초까지 걸립니까 공 박사님 2, 3초면 다 여러분들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의 3구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으로 10%를 빼는데 그건 여러분 2초밖에 안 걸립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전산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된 노트북만 있으면 얼마인지 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조작값을 어떻게 넣었을까 이겁니다 이 조작값을 15%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5%를 누가 낮춰줬나 이야기죠 홍길동이 낮춰줬나 임극정이 낮춰줬나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우연인가 15%에서 5%를 대구 광역시하고 여러분 경상북도에 낮추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여러분들 15%를 그냥 유지했으면 이재명이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2,926표 차이로 이 중대한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통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통도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새벽에 보내준 겁니다 이 개통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통도입니다 왼쪽에 여러분 이 단계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상황표를 여러분 작성한 이후에 PC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별 득표 송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가정이 왼쪽에 여기 김오숙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명령 하나 입력하면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전산 전문가들은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전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무슨 이야기라도 개인의견을 이런 이야기도 프로그램에 명령 하나 입력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김오숙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자기의견을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입니다 이게 오른쪽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악입니다 관악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관악 여러분들 센터에서 서브가 옮겨가는 것을 막았죠 이게 과천입니다 서브가 여러분들 크게 메인 데이터베이스 서브가 있고 보조 데이터베이스 서브가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 의견을 여러분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전자개표기로도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 이후에 개표 상황표를 보고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각 지역 선관위의 전산에 입력합니다 전국에서 입력되는 개표수를 보조 db로 등록한 이후에 지역 선관위 pc 정상개표수를 입력하고도 보조 db에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조작의 최종판은 완결판은 메인 서브로 가는 조작 서브용 pc에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이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로도 여러분들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4.15 총선 당시에 부여군처럼 정진석 후보처럼 그러면 어쨌든 개표 상황표 여러분 결정이 되면 컴퓨터로 여러분들 선관이 db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홍길동이 몇 표를 받았고 인격증이 몇 표를 받았는지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관악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보조 db에 연결되어 있는 pc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보조 db에 연결된 pc 한 대는 지역 선관위에서 전송하는 정상 서브용 정상적인 선거 데이터가 입력되는 그런 pc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이런 동시에 조작용 서브 pc를 두 대를 놓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한 다음에 메인 db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방송 송출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대야 전문가 말씀은 컴퓨터 여러분들 pc lg pc 두 대만 있으면 다 조작합니다 보조 db에 전국의 지역 선관위로부터 여러분들 후보가 받은 득표수 개표 상황표 개수가 끝난 상태를 컴퓨터로 입력하게 되면 관악에 있는 센터에 데이터 센터에 보조 db에 다 입력이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여러분들 이 가정 두 대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산 이 전산 조작범들이 보조 db에 pc 한 두 세대들 연결하고 계속 모니터링 했을 거다 정상 서브용 pc는 지역 선관위가 송출한 후보별 특별수와 그대로 보일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붉은색은 바로 조작용 서브다 이야기죠 조작용 서브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후보별 특별수가 계속해서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갈 것이다 이거는 추천건대 과천이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것은 가상도입니다 우리가 검찰 수사관이 대해서 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메인 db에서 여러분들 금수가 끝난 것이 이제 방송 송출료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조작의 끝판왕은 메인 서브로 가는 조작 서브용 pc에서 결정한다 여기서 뭐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조작값을 15%로 할 건지 5%로 할 건지 다 여기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불교의 조작이라는 것은 그건 중간단계인 것이고 최종적으로 큰 조작 굵직굵직한 조작은 바로 조작 서브용 pc에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시게 되면 모두가 대부분 표가 남습니다 표가 남기 때문에 개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샷다운이 되기 때문에 개수 조정하기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표가 남은 것을 다 마이너스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23 사전투표 조작과 마무리 작업 마지막 단계에서 남는 숫자 찌꺼기 메인 db에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서 마이너스 처리로 숫자를 합니다 숫자를 조정하는 마지막 작업은 메인에서 한다는 겁니다 숫자를 조정하는 마지막 과정 이렇게 숫자를 딱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 위해서 도입한 부분이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지 항목 이 항목에서 대부분의 숫자가 남습니다 많이 남습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가 여러분들 원활하게 돌아갈수록 개수 조정을 마이너스 24 이렇게 해서 개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메인 db에서 하는 겁니다 메인 db에서 그러니까 모든 조작은 보조 db하고 연결된 보조 db하고 연결된 조작용 pc 한들 가지고 작업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종류의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까지 그 방대한 여러분들 자료를 다 여러분들 돌려가지고 조작값을 좀 찾아낸 사람이 30년 여러분들 이 소위 전산업무를 담당한 한 사람이 했습니다 보조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 모든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한두 사람이 하는 거다 이야기죠 많이 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이겁니다 이 조작 서브용 pc 이게 핵심인 겁니다 지역 선관위에서 여러분들 송출하는 보조 db에 연결된 pc 두 대가 모든 걸 다 조작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방법은 이미 뭐죠 수차례 다 여러분들 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붉은 것이 자 그러면은 제야 전문가 그동안 여러분들 이 작업을 해오면서 가진 소회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 공직선거의 이 조작도 이거를 전반부 지역 선관위에서 입력하는 단계 입력하는 단계에 입력하는 데는 전반부입니다 보조 db로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 db하고 연결된 pc에서 조작하는 단계입니다 조작하는 단계 이걸 두 개 합치게 되면은 공직선거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이 사람들이 조작 서브용 pc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겠느냐는 부분을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는지 조작값을 입력함에 따라서 이런 메인 db에 어떻게 표가 조작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변호사분들이 집계 과정을 철두철맥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 선관위에서 수계표를 거친 후보별 득표수를 입력하더라도 여러분들 입력하더라도 여기서 조작하면 말짱황이다 수계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실상을 파악한 겁니다 이게 아마 도태우 변호사나 윤종진 변호사가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개표 현장의 수계표를 통하여 나오는 투표 결과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취합하여 최종 발표해야 됩니다 개표 중간결과를 전산을 통해 취합하며 수시로 중간 발표안을 금하고 전산을 통하면 뭡니까 무조건 다 조작이 되는 겁니다 왜 전산을 통하면 모든 걸 다 조작이 됩니다 수계표를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뭡니까 정직한 표를 하더라도 오면 다 이게 조작하는 겁니다 수계표를 해가지고 수계표를 전면 수계표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는 보조 dv로 입력하는 순간 뭐죠 입력하는 순간 다 이게 조작을 해가지고 방송 송출하고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변호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이게 선관위 내부에 범인이 있겠냐 범인이 한둘 명일 거라고 봅니다 제야 전문가의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작 서브용 pc를 움직여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 대구 광역시야와 경상북도의 3구 대통령 선거에서 15% 조작값을 5%로 낮추는 작업은 한 명이면 좋다는 이야기죠 그 한 명이 역대 모든 선거를 다 조작했을 것이다 그게 제야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전산업무를 30년간 해온 이름 조작 전문가가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한 명 정도면 충분한 일이다 그 한 명이 역대 선거를 대부분 다 조작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메인 db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숫자 찌꺼기를 다 정리하는 작업도 한 명이 다 했을 거다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업무를 외주를 준다 너무나 여러분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뭘 믿고 외주를 주겠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어디에 쓸 거냐 관악 데이터센터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임시사무소 이런 데 말고 왜 보조 db가 계속 다루어올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관악구청에 있는 모든 서버를 다 교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야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 3구 대통령선거 사전특표 서버 조작 제야 전문가 의견입니다 위의 상황으로 본다면 분명 내부의 소행이 가능하고 소수의 인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외부의 개입은 없고 저는 내부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활동을 추적한 결과 내부인이 개입하여서 아주 오랫동안 작업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0년간의 전산 경험을 미뤄볼 때 한 직원이나 관련 외주업체 직원으로 생각되며 내부의 출입이 용이한 사람이 범인일 것으로 봅니다 전산의 이용 목적과 원리를 이해 못하면 전산 프로그램 맹령어를 조작할 수 없고 찾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잘 아는 사람이 운영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조작작업을 수행해온 인물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은 회계 프로그램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후보 인원수만 입력하고 그냥 더하고 빼고 비율만 정하는 아주 간단한 전산 작업입니다 복잡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위의 방식대로 실행한다면 흔적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다만 흔적은 투표용지밖에 없습니다 투표용지와 함께 가는 선거인 명부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당일투표는 개인별 명부와 선거를 할 수 있는 순서별 넘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일투표도 확인한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했다는 확인 기능도 없습니다 두 번 선거도 가능한 일입니다 선거 이후에 표가 남거나 이렇게 표가 남거나 표가 남습니다 이렇게 70표가 남고 45표가 남고 19표가 남고 64표가 남고 총합 70표가 남습니다 이렇게 표가 남으면 남거나 모자란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산상 자료를 보면 부지기 수가 조정이 됩니다 늘 마이너스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작업은 메인 서버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예를 본다면 숫자를 맞추고 남은 숫자를 버리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단언할 수 없지만 보조 db에서 저장한 것을 메인 db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숫자 찌꺼기 정리 작업은 메인 db에서 했고 지역 선관위가 입력한 것이 보조 db에 들어오게 되면 조작용 pc를 사용해 가지고 조작값을 여러분 다 조정해 가지고 메인 db로 넣은 것 같다 전산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된 노트모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조작에 10초도 안 걸립니다 제야 전문가는 무슨 10초까지 걸립니까 1 2초면 다 되는데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의 조작값 15%를 5%로 낮추는 것은 1 2초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5% 낮추는 데는 1 2%면 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1 2%를 여러분 조작을 해 가지고 승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15% 5%가 바뀌면서 그냥 윤석열과 여러분 대통령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버리고 한 사람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야기지 이런 작업이 번쩍번쩍하는 작업이 10초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보조 db 서버에 연결된 노트북 두 대를 가지고 얼마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부 소행을 아주 잘 아는 인물이란 겁니다 이 전산 조작 작업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인물을 한 인물이 2017년 대선부터 다 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이 조작 작업을 수행한 인물일 것이다 전산 조작은 아주 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험상 전산 관련 일을 오랫동안 한 선관위 직원이거나 관련 외주업체 직원으로 생각되며 내부의 출입이 용이한 사람이 범인일 것입니다 관악의 데이터센터에 없더라도 비번이라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12345라면서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관악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관악에서 관악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뭐 또 외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들어가는 게 쉬우니까 여기 김오송님이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혼자서 가능한 이유가 미리 선거결과를 프로그램을 만들어두고 중간에 조작자는 이상한 내용만 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다 미리 선거결과를 프로그램을 만들어두고 미리 선거결과를 만들어두기 때문에 제이아케인님 말씀처럼 방송 손출용 여러분들 db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을 것이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혼자서 가능한 이유가 미리 선거결과를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두고 중간에 조작자는 이상한 내용만 조정할 것입니다 김오송님 말씀하셨네요 김오송님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게 되면 좀 자유롭게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사건을 추적해 가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라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글을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개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를 그냥 삼킬 수가 있으니까 총 한 방 안 싸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를 먹는 겁니다 총 한 방 쓰지 않고 국민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총 한 방 쓰지 않고 뭡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새로운 계급을 김정은이가 이런 하나 하는 것처럼 새로운 계급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한 번이 아니고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특정 정당과 선관위가 여러분들 야합해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계급이 남조선의 이름 탄생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국민들 뭡니까 목줄을 죄겠죠 그 다음부터 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물은 이건영하고 여러분 이해찬이 연호중이 조혜주 이건영 양정철 이 사람 다 알 거 아닙니까 불러다가 뭡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이 정도까지 다 나왔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거물이 많이 없어졌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핵심은 선관이란 선거범죄집단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한 겁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하는 것이 대한민국 선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조작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여러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의 인물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두 가지 방식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나 숫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여러분들 정거물도 날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정거물을 가지고 관련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게 모두가 다 덮힐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먼저 쓰레기통에 쳐박고 자신들이 이런 전산을 조작해가지고 전산 조작용 PC를 이용해가지고 보조db에 들어온 지역선관위가 이런 보고한 득표수를 다 조작해서 만드는 그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하고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 선거 데이터는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급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정발하지 않고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개표로 안심 전혀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합산 과정에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조작이라는 것은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격차를 내주는 겁니다 표격차를 다양한 방법의 조작술을 사용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지는 뭔가 아니까 낙선시켜야 될 후보하고 당선시켜야 될 후보 사이에 격차를 벌려주는 겁니다 이 격차를 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동원된 것이 바로 전산 조작에 의한 컴퓨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전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 전번에 보셨다시피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 창원시 성산구에는 정의당하고 더불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한테서 강기훈 후보와 같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 조작값 25%를 가지고 표를 훔친 다음에 정의당이 60% 먹고 더불당이 40%를 먹었기 때문에 차익값 그래프인 사전당일이 강기훈은 전체가 다 마이너스값 좀 60%를 먹은 정의당은 좀 뚱뚱한 차익값 더불당은 좀 홀쩡한 차익값이 나온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독질해서 작물로 확보해가지고 그 작물를 100장당 60장은 정의당의 여영국이 먹고 100장당 40장은 더불당의 이홍석이 먹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판이 이런 겁니다 도독질하는 것은 아무리 끊임지 않고 단일하게 실패하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뭡니까 그냥 선거 사기 철액들이 한쪽을 몰아주면 한쪽이 이런 불만일 테니까 아예 너는 100장 가운데 60장 먹고 아예 너는 한 40장 먹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모든 선거 결과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막지 못하면 수개표를 아무리 하더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가 이름 등장했습니까 지금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신종사기수법인 사전투표를 뻥튀기하는 방식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전산조작은 뭡니까 그 고도화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만일에 법원이 실물투표지를 제출하는 요구가 있다면 그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한 다음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가장 강력한 점검으로는 선거관리 변화가 전산조작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발표한 선관위 발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두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까지 모든 선거구에 뭡니까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에 이용한 규칙을 남조선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으로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수단이자 도구인의 규칙 표를 이동시키는 규칙을 선거구마다 다 찾아낸 겁니다 가장 강력한 점검으로는 선관위가 전산조작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발표한 선관위 발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물로 된 개표가 끝난 상태에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 들이 개수가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거고 그래서 이러분들 4.15 총선의 재검표장 에 등장한 모든 투표지들이 다 투표 함 전체를 다 갈아치운 누가 여러분 갈아치웠습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하 일부 세력들이 여러분들 전부를 다 갈아치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분들 대한민국 지름 선거관리위원회에 상당수가 부정선거에 관제된 겁니다 이 세력들을 여러분들 쇄신하거나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력들은 친북세력과 그대로 잇따라 있는 겁니다 내란제를 범한 겁니다 국가의 체제가 여러분들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친북한 윤 대통령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 뭡니까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보수의 여러분들 아승교 꽂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나는 진영이라는 부분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왜 국가의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용인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냥 그거는 뭡니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를 정산조작을 주력부대로 했기 때문에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는 정거 보전 명령이 들었자 모든 투표함 을 다 갈아치운 겁니다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님 이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표를 이게 정상적인 표입니까 이게 투표함 속에서 2년 정도 있었던 투표지 나고요 이런 뭡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표를 뭡니까 빨간 화살표가 있고 배춘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있고 이런 투표지들 막 쑤셔 넣은 겁니다 지역 선관위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 가지고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한 겁니다 통과를 급히 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이 이게 여러분들 뭐죠 인쇄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전투표죠 qr코드가 있으니까 qr코드는 사전투표는 인쇄하면 안 되죠 프린트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짓들 한 겁니다 이걸 대법관들이 다 덮은 겁니다 대한민국 말라이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이 썩어빠진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내 방송이 일조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미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대법관들이 조재현 천대엽 무슨 이동헌 민유숙 김상환 안철상 이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지들입니까 이렇게 투표지를 다 갈아치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전산을 조작해 놓으니까 전산을 조작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지역선관위가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투표가 다 요식행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다 덜러리가 된 겁니다 한두 사람이 조작값을 입력해야 모든 선거결과를 다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권호영 변호사님이 여러분 찍은 사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투표지잖아요 QR코드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종이 한 장가 있죠 그럼 이걸 이발이라고 할 겁니다 인쇄소에서 절단기를 사용해 자른 상태에서 다 잘리지 않고 하나 남았네 사전투표소에서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될 투표지가 인쇄소에서 이렇게 잘라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빳빳한 투표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다 발표했기 때문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게 인쇄소 인쇄를 해놓으니까 여기 2번 위에가 색이 변조가 됐죠 붉은색으로 이거는 인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프린트돼야 될 이걸 프린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조재인이 받아들인 거고 썩어 빠진 놈들이에요 진짜 투표지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진짜 투표지가 이런 상태의 투표지가 2년 정도 투표함 속에 있었는데 이런 투표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투표지가 어떻게 나오냐 수개표 하면 안전한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표 결과 합산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수개표를 하더라도 조작용 pc를 통해서 메인 db에 들어가기 직전에 얼마나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철저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를 더해야 된다 합산해야 된다 전화 사용하고 팩스 사용하고 컴퓨터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조작이 된다 이게 핵심이다 개표 결과 합산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검증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표를 합산한 과정에서 조작 서브용 pc 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오송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거결과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하면은 터기사항만 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꼭 같은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엑셀 작업을 가지고 선거 분석을 도와주는 제약회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송용 송출 자료가 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방송 송출용 방송 송출용 자료가 다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방송 송출용이 개표 상황표도 앞서가는 강서구청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 둔 것 같다 이야기죠 아까 김오송님 말씀도 그런 거죠 합산 과정에 대한 문제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장을 전량 수개표 작업을 해야 되고 투표지 분리기는 수개표 작업 이후에 개수 확인력을 사용해야 되고 전자개표기를 통한 전산 서버의 데이터 저장장치의 저장을 금지해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전송이 되면 다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개표기를 통한 전산 서버의 데이터 저장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은 뭐죠 아무리 사전투표 수개표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선관이 서버에 송출되는 방송의 개표 득표수는 수개표 현장과 다를 수밖에 없다 개표 방송으로 송출되는 개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방송 서버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공동 감시 입력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개표 방송 서버는 선관위가 아닌 제3자 기관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야 된다 프로그램 조작으로 부정선거가 8회 계속된 만큼 선관위 송출특표수 프로그램 공개 감시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조작 서버용 pc 한 대면 모든 결과를 다 위변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조작법 구조작법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의 신조작법 구조작법 2024년 총선에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새로운 신종 사기수법인 사전투표일 뻥튀기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방식이 아마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조작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전투표 득표일을 조작하는 겁니다 어떤 신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사전투표 득표일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산조작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신 방법이나 구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여덟 번 사용됐던 구 사전투표 득표 조작 방법이나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새로 도입되어 선을 보인 신 사전투표 득표 조작 방법이나 모든 방법은 후보 사이의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 사이 격차를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구 조작법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사용한 구 조작법은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만큼을 훔친 다음에 당선시켜야 될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일명 제가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작값 방식이다 조작값 방식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조작법은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방식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전산상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의 위조 및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일을 뻥튀기하고 여기에서 확보된 가짜 및 유령사전투표단 전부를 당선시켜야 될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를 뻥튀기해가지고 37453표를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 자체를 만든 다음에 전부를 뭡니까 강서구의 소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에 진교훈 후보에 관내 사전투표 20개 동에서 다 뿌려줬습니다 똑똑이라는 비율로 두 방법 가운데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 신조작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선거해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바라는 새로운 조작 방식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게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구조작법입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25% 증감시킨 겁니다 12.5%만큼 훔친 다음에 12.5% 더해 준 겁니다 여기서 수평측은 차익값 크기고 수직측은 전국이니까 전국의 선거구입니다 12.5%가 여러분 가장 많은 선거구가 여러분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격차를 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구조작법입니다 2022년 또 김태우 씨가 당선됐던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당시에 사전투표자 수를 11.6%를 증감시켰습니다 5.8%를 훔치고 5.8% 더해 준 겁니다 이걸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한 3. 몇 프로 정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수평측은 차익값 크기고 수직측은 강서구 내에 한 50여 개 정도의 투표소 갯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8%에 해당하는 강서구 내 투표수가 몇 개가 나왔는지가 수직측입니다 이게 신조작법입니다 이게 신조작법입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것은 방법을 바꿔가 사전투표율을 7.49%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그것을 사전투표자 수를 전환하게 되면 35% 정도 됩니다 가장 역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감행한 겁니다 수직측은 강서구 내의 투표소 개수입니다 국힘당의 17.5%에 해당하는 투표소 개수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선관위가 여러분들 격차를 내준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신 방법을 사용하든지 구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핵심은 뭐다 격차를 확대해 주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작방법은 사전투표율을 한쪽은 내려주고 한쪽은 올려주는 건데 이번에는 이 방법을 역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 분석회가 찾아낸 결과입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의 비율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였지만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선관위가 22.96%로 뻥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 이렇게 해가지고 7.49%를 올렸습니다 실제하고 각자 사이의 격차가 7.49%이기 때문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7,473표를 확보한 겁니다 그것을 동일한 비율로 거소투표하고 20개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진교훈 후보와 함께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공교롭게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번에 당선됐던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가 받은 동별 진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동일한 것만큼 진교훈 후보가 100표를 관내 사전투표를 득표를 했으면 100표만큼을 선관위가 보너스로 만들어 집어넣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200표라고 국민들에게 속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선거인수는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또 4월 11일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기존에 사용해 왔던 조작가 방식이 너무나 많이 공론화됐습니다 이 공론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은 전산경력 30년의 제야 전문가가 가장 크게 기여했고 그것을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덕노리라는 책을 쓰고 3년 6개월 중에서 거의 한 2년 정도를 이 조작가 방식을 개몽시키는 데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친구들이 공병호 tv를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것이 바로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선관위의 멤버들만 여러분 접근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조 변조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만든 다음에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후반께 더해주는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한 겁니다 10월 10일 날 국정원의 여러분들 선관위 감사 결과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관위는 외부 해킹 등에 의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 가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그대로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뭡니까 이 선거에 다 밝혀진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에서는 329만 표 조작이 가능합니다 329만 표 여러분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3구 대통령 선거에 이 방법을 사용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을 사용했으면 331만 표를 도덕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조작값을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240만 표 많게 이런 도덕질을 못했습니다 71만 표를 더 여러분들 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71만 표 정도면 24만 7077표 차이가 났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했으면 50만 표 정도 격차로 이재명이 이겼을 겁니다 이 인간들은 2024년 총선에 눈 딱 감고 조작할 겁니다 2027년 대선에서는 그냥 막 갈 때까지 조작할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탈취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냥 남조선공화국이 그냥 일당 지배체제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총선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329만 표를 여러분들 여기 2020년 총선이 하고 2024년 총선입니다 329만 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7.49%를 뻥튀기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를 뻥튀기를 하게 되면 132만 표를 조작할 수 있고 5%를 조작하면 220만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서를 만들 수 있고 7.5%를 조작하면 329만 표의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한 다음에 전국의 선거구에 마다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압성입니다 200석은 거뜬히 넘기는 겁니다 지역구를 확보해 가지고 지역 비례대표를 더하게 되면 214표가 여러분들 214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과학입니다 뭐 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면 그냥 5%만 여러분들 조작하더라도 220만 표만 여러분 조작하더라도 개헌선 탄핵선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더블당 단독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냥 서브용 db에서 서브용 db에서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3% 조작을 하더라도 법라 체력들이 규합돼 가지고 탄핵과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됐 여러분들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의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것이 국가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완전히 침략을 당해가 국가의 여러분들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입을 다무는 대통령을 어떻게 여러분들 침묵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표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 이 7.5950%를 조작하게 되면 이게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거를 예전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이게 좀 틀렸네요 이게 숫자가 틀렸습니다 이거는 내일 내일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숫자가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리더라도 이게 내가 실수를 크겠네요 그럼 여러분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바뀐 겁니다 이게 신조작법 이게 신조작법 이게 구조작법 이거는 그냥 내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게 도표를 바꿔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참 위급하게 봅니다 선거가 이제 디지털 조작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제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중함하고 그 중요성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체제를 지킬 수가 있는 그야말로 이제 일당 지배 체제가 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찍소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대통령 자신이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은 확률로 따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뭐 덕을 좀 봤거나 대통령이 책을 잡혔거나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조작값이 5%라는 것은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조작값 5%라는 것은 거의 조작을 안 한 상태하고 같거든요 그것이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선거 사기 시력들이 좀 쫀 상태에서 여러분들 전국에 많이 서늘 보이는 것이 조작값 5%인 겁니다 저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값을 낮춰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켰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이라는 건 너무나 간단한 것을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당 보조 db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개수한 것을 컴퓨터로 송출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들 모이게 되는 보조 db에 연결된 조작 서브용 그냥 lgpc 한 대면 모든 걸 다 여러분들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앞날이 참 치록같이 여전히 어렵지만 또 어둡고 앞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희망 을 갖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규합되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이 끝나게 되면 제가 또 잘라서 내보내기 때문에 많이 공유시켜 주시고 이게 여러분들 참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리고 체제라는 것은 공기하고 물과 같기 때문에 이 체제가 여러분들 변질이 돼 가지고 가혹한 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나라를 떠나는 길 외에는 달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내년 4월 11일 날 공정한 선거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여론도 환기해 주시고 시위도 참여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많은 분들 설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 바다님 말씀처럼 목숨 걸고 하죠 한 번만 여러분 하면 나라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이익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장기 집권 체제 하에 여러분들 가지게 되는 것은 그냥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떨어지는 겁니다 세금을 마음대로 때릴 수 있고 그냥 가진 사람들 걸 마음껏 여러분들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는 다 뺏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 필요 없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한 번만 뭔가 더 선거 사기질을 치면 되는 겁니다 그 선거 사기질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을 보였던 신종 사전투표 조작기법인 사전투표일을 뻥튀기해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 달을 확보하고 그것을 더블당 후보한테 쑤셔넣어 주는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여러분들 전복시키고 국민들을 노예로 삼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참 조선이라는 그 가혹한 체제를 벗어나 가지고 일제를 지하를 넘었는데 한쪽은 뭐죠 지금도 한 100여 년 가까이 저렇게 김시 왕조를 경험하는데 김시 왕조하고 이런 비슷한 체제를 그렇게 선거를 장악해가 만들 일을 하니까 참 조선 사람들이 참 가혹하고 참 그렇다 잔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이 김시 왕조로 그렇게 신음을 하는데 다른 한쪽이라도 여러분들 뭐 그 삥과 소금이 돼 가지고 그 김시 왕조의 압제하이름 시달리는 동포들을 구출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훌륭하고 역동적이고 자유롭고 훨씬 더 뭐죠 진취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586 운동권 출신들의 특정 정당의 이름도 또아리를 털고 결국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 사기를 기획해 가지고 결국 나라를 전부 다 삼키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을 뽑아놨더만은 그 대통령이란 사람이 합바지가 아니고 뭡니까 사기꾼인지 모른지만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못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뭡니까 1년 6개월간 입을 쳐 닫고 있는 겁니다 용서할기가 힘든 사람들이죠 나라의 지도청들이 이렇게 부패해 가지고 공적기관들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공적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이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대법인이 합니까 판사들이 합니까 선관위가 합니까 대통령실이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합니까 다 좀비들이 돼 가지고 나라가 망하든 헝하든 건배치 한 번 더 담으되고 장관 한 번 더 해먹어도 되고 에라이 인간들아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해보는 거니까 내일도 이제 가능하면 방송을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방송을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분 전에 6시 10분 전에 이런 방송을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몇 분이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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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